반갑습니다. 제가 또 아 아이즈원 크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 원탱이네요. 아 그냥 제가 또 세미탱 한번 해드립니다. 겐지 맥크리며 내가 세미탱 가져야지. 뭐랄까 라인은 못하고 딥 아닌 윈스턴인데 윈스턴 음 안녕하세요. 아 찐 아 그래 아 제가 또 목소리가 또 에이 아 한번 더 가보죠. 어 겐지하고 자리아하고 아 원숭이 이 자식이 우리팀 괴롭히지 마 이 자식. 파라가 있는데요. 파르시 파르시 겐지 그럼 상대 맥크리 없겠네 원숭이 개피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구요 아 파라 싫어요. 음 겐지 궁 좋구요. 겐지 들어와 있는거. 겐지 안녕. 겐지 다운이구요. 원숭이 개피. 음 원숭이 다운. 아 빡힐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구요. 원숭이 위로 점프 빠졌구요. 실드도 빠졌구요. 음. 원숭이 점프 빠졌구요. 정의가 빗발친다. 정의가 빗발친다. 정의가 빗발친다. 실드필 좋아. わ 진짜 팔 mundo 어졌다. 으응! 응 힐러 괴롭히기!!! 무르시 따우 메르시 따왑! 파라필cek 프라 클! 파라 어디갔죠? 안 보이는데? 아 호그 나왔네요 호그야 안녕 으악 죽겠다 끌린다 끌린다 으악 죽어요 어 리퍼로 노그 나왔네요 그러면 제가 아 또 디바 를 한번 찰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었어요 시장먹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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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고 리퍼 조심하시고 저 힐러 가빠주세요 아 딜 넣고 죽는다 죽더라도 아 겐지 반사 바리아 준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가보죠 저 정도 막았으면 많이 막았죠 아 2층 먹겠다 야 2층 먹을게요 예 2층 먹죠 뒤로 빼서 상대 메르시 없고요 아나하고 르치우 파라도 없네요 예 파라도 뺐어요 겐지 리퍼로 바뀌었어요 원숭이때면 빡쳤나봐요 로독으로 바꿨어요 탱커도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루시우 괴롭히게 했어요 루시우 괴피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자리아 오른쪽에 혼자 있어요 자리아 줘주세요 자리아 다운 리퍼 아 나 저 뒤에 있네 자폭찼고요 후 로독으로 개픽 리퍼 총을 다 빠졌고요 로데이형 왕 어이 괜찮아 한번 뺐다가 뺐다가 가죠 다시 모여서 겐지 다운 로도그 그래 빠졌구요 리퍼 리퍼가 없어요 망장아 어 로도그 궁 로도그 궁 어 이거나 맞아라 나이스 나이스 후퍼론 이 알아 알아 리퍼 겟지 아이고 로봇 빠진다 아 안빠졌네요 아이고 못올라갔다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구요 어 자리아 에너지 50 하나컷 자리아 에너지 개피 아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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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오른쪽 방 자리아 자리 잡으러 가요 윈스터 육칭이에요 화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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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자기실드 윈스터 알 그거 뭐야 로도그 위에 겐지궁 윈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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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는다 피 30이요 맥크리님 뒤에 윈스터 응 아 괜찮습니다 1분 30쇼 막을 수 있어요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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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죽긴 으다구 아이워 아이워 아나 브리들 이거 약간 커브킬에서 박아야겠네요 아나 때문에 되겠네 муж삼 얍 네 리프터다운 아나 스매치 빠졌구요 로도그 그랩 안썼네요 아직 겐지 개피. 집 집 저희 집 왼쪽. 겐지 개피. 힐킹 먹었어요. 아이고. 너프 해보시지. 아이고. 비오 시간만 끌어봐요. 추가 시간까지. 1, 3, 2, 1. 일단 추가 시간. 비빌 수 있으면 이제 비벼 보죠. 아이고. 자리야 주눈실드 빠졌고요. 메이 궁 돌아올 때까지만 계속 비벼 봐요. 메이 궁 돌아오면 그래도 할만해요. 안 돼. 0.5미터. 0.3미터. 아 로봇 신상 못 뽑았어. 로도우 개피. 어 메이 궁. 똥주 뽀시서. 어 일단 돼지 죽었고. 일단 돼지 죽었어요. 일단 한 명 한 명 없앴어요. 안 돼. 아깝다. 아깝다. 괜찮아요. 뭐. 추가 시간까지 비벼 쓰면 저희는 시간 남기고 밀어버리고. 이제 영. 이제 더 밀면 되죠. 1분 받고. 아 좋고요. 또 원숭이 한 번. 아 이거 또 리퍼 나올 것 같은데. 원숭이 나올 것 같다. 이거 분명히 전팔에 너무 고통받아서. 절다운드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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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스 좋죠. 아. 그룹님. 감사합니다. 음. 오그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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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냐 네가 들으면 다 다운다 슛득을 달려보자고 아무도 날 뻔한 거야 겐지 위에 있고 제냐타 있어요 로드오그 있고 리퍼 있으려나 어 자리아 내려왔다 리퍼 있네요 자리아 먼저 다운 리퍼 내려왔고요 루슈 살렸다 리퍼 개피 다운 겐지 잡으러 감 루슈 진짜 개피 루슈 진짜 개피 초기야 없어 초기야 없어 선프 좋아 초기야 뭐 리퍼 로드오그 있어 맞자 어? 아이고 상대 로드오그 원숭이로 바꿨어요 아이고 너무 아프다 거의 빡칠 준비가 됐습니다 왔어요 저 왔어요 귀엽구나 윈턴 세피 어그로 꿇고 계시니까 음 제냐타 다운 맥크리 다운 루슈 괴롭히고 있습니다 루슈 필 루슈 필 루슈 따운 리퍼만 잡으면 돼요 끝 아 원숭이도 있구나 윈턴 필 윈턴 필 윈턴 필 윈턴 필 아 이놈들이 흐흐흐흫 상관없네 아 부주와 아이고 원숭이 빡쳤어요 뭐에요?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여 오우 원숭이 되게 피곤해 보인다 오우 이게 도움될거다 이게 도움될거다 어 어 뭐니라 모드 발사 모드 발사 아 나 수리탕 없어 수리탕 없어 아 아 윈턴 필 원숭이 원숭이 윈턴 필 윈턴 필 아 원숭이 점프 빠졌고요 아 아 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원숭이 들어갔고요 윈턴 컷 원숭이 컷이야 원숭이 컷 윈턴 컷이 안되네 저희 팀이 지금 립 뭐지 저희가 그 그 트레이서하고 원숭이가 둘 다 나가는 그렇게 돼있어가지구 작게 힘든거 같애. 제인한 타도 없고 리퍼 낙궁 아 봤었는데 빨리 말할걸 아이고 나 죽는다 석양 원숭이 빡쳤구요 뒤로 들어갑니다 상대 철 비트하고 철 둘다 빠졌어요 맥크리 개피 다운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구요 오케이 자리아 다운 리퍼 이치게 용수있어요 리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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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다운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구요 화물에 화물에 리퍼 리퍼요 리퍼 죽었는데요? 원숭이요 원숭이 아 아 화물에 리퍼 리퍼가 텔버스인줄 알았네 루시우 비비로 오는데 어 뭐야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구요 와 피가 없어 어이구 피가 없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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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어이구 피해 리퍼 리퍼 공 아 나이스 루시우 혼자 남아 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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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없어요 저희 팀 원숭이 없음 한 번 비빌거에요 시간이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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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뺐어요 메인 나왔어요 메인 디바 자리아 자리아 빼고 트레이서 메인 개피 시프트 빠졌구요 약간 빠졌다가죠 일단 디바 로봇 빠졌어요 로봇 빠졌어요 들어있어요 역행 빠졌구요 초월 빠졌구요 아이고 트레이서 노브 흠 이거면 제가 립 스읍 저도 디바 들고 함 쟤네 초월 없잖아 네 초월 없어요 오오오오 준비됐어 겐진이 버진 상대 자리아 없어요 상대 자리아 없어요 뭉쳐있어도 됨 저희 트레이서 개피 트레이서 여캠 빠졌구요 어 나 다 끼웠다 다 아 어렵다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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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라 오리라 메이 궁 아이고 다시 와 힘든데 아 역시 마지막 구간이 힘들어 궁퇴 와서 가면 저희가 밀 수 있어요 조합이 조합이 궁퇴 와서 가면 저희가 밀 수 있어요 조합이 이거 2층 먹기 힘들겠는데 원숭이하고 디바하고 메이까지 있어가지고 원숭이 맞기 원숭이 반필 원숭이 개픽 트레이서 여캠 빠졌구요 트레이서 개픽 트레이서 다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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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메이 다운 루시우 위비로 와요 트레이서 하고 루시우 뒤로 비비로 와요 루시우 다운 초월 트레이서 여캠 빠졌구요 제나타 다운 트레이서 다운 디바 메이 개피 원숭이 빡쳤어요 아 메이 궁 차면 안되는데 트레이서 다운 오케이 원숭이 지나타다 트레이서 다운 트레이서 여캠 빠졌구요 아 메이 궁 안 돼 상대 피트 메이 개피 메이 쉬프트 빠졌고요 자리야 자리야 다운 메이 반피 무승돌아도 만들어야 돼 디바 로봇 빠졌고요 원숭이 원숭이 나온 거 원숭이 점프 개피 다운 트위스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 자리야 다운 이렇게 비비네 아 메이 나왔고요 아 메이 꿀자 메이 쉬프트 빠졌고요 루시우 다운 메이 다운 오케이 좋고요 지속 딜 개좋고요 아이고 좋고요 원숭이 빡쳤고요 안 되지 화면에 벙수하지 마요 에에 트레이셨다 원숭이 원숭이 있다 아 빕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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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의 인줄 조선 히히히히히 저기가 수비 먼저네요 그쵸 원일도 좋죠 아 이놈들 또 리퍼 포가 할 것 같은데 괜찮겠지 뭐 원숭이가 좋아가지고 자를 수 있는 원숭이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디에어보다 적당히 안에 있을게요 원일이기 때문에 아까는 쟤한테 있어가지고 좀 나은거고 예이 겐지 다운 아나 있구요 아나 2 빠졌구요 아이고 아이고 제발 실드 감사합니다 아나 수면치 빠졌어요 힐킹 먹고 와야겠다 아 제네타 없어가지고 힐킹 먹어야돼 겐지 왼쪽에 올라왔구요 아나 수면치 빠졌구요 겐지 반사 빠졌구요 겐지 개피 겐지 엄청 개피 루시우 아 이거 디바 로봇 빠졌구요 아 아나라서 피 드럽게 잘 차네 오케 나이스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밑에 다리 밑에 왕력 빠졌구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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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다운 추가 시간 루시우 먼저 자랄게요 상대 피트 저리가 이 자식들아 화물에 붙어있지마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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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케 나이스 45미터면 할 수 있죠 다리 조금만 넘으면 됨 아 렉걸리신다고요 3대 3 아뇨 제가 만들었어요 그 시걸 시걸 거 보고 시걸 시걸 해외 프로 디자인이 심플하고 괜찮아서 미스무리하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총 3회 1초에 나간다고요 죽여주네요 자를라면 로드도 괜찮긴 그냥 안정적이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겐트 좋고 아나 유지력 올리고 어차피 저희 저 다리 쪼끔만 지나면 바로 이기는 거라서 아나 궁 차면 밀거든요 2층만 계속 제가 막 들어가서 깽파 찍혀요 솔직히 2층 깽파 찍으면 내려올 수 밖에 없어가지고 애들 리퍼나 로드도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원숭이 나올 거 아닐까 원숭이 나올 거 아닐까 일단 메인 나올 것 같아요 상대도 메인 나올 것 같아요 정크랫은 안 나올 것 같고 느낌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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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에 뒤에 2층 우리 머리 2층 아 여기 없음 없음 리퍼 여기 없음 일단 요쪽은 못오게 메이있어요 어 리퍼 리퍼 다운 리퍼 다운 아 솔저 뺐고요 루슈 안녕 루슈필 루슈필 끝났어 수고해요 아 루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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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절 필요도 없었네 루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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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3 루슈필 루슈필 새팅받고 해서 어쩔 어쩔수 없이 없앤거라서 어쩔수 없이 ups 두 여기에 아이디가 아이 눈쟁이 개님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참 감사합니다 일단 점수 갱신 두 판 더 여기면 3700이네요 3800노래도 되겠는데